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진주시가 오는 10월 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시단은 지난해 개천예술제의 풍물시장 분양 공고를 보면 2주 행사에 식당 지정 분양은 2,800만 원, 추천 분양은 1,400만 원에 달해 음식값이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올해 식당 입찰 금액을 20% 낮춰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